안녕하세요 트래블러 켈빈입니다. 봄이 오는가 싶더니 벌써 벚꽃 엔딩이 되고 이러다가 봄꽃 구경도 제대로 못하고 여름 더위를 맞이할까 걱정되시죠? 이런 분들께 봄꽃 구경의 진술을 보여줄 수도권 최고의 철축명소 군포 철축동산을 소개해드립니다. 4호선 수리산역에서 가까운 군포 철축동산은 접근성도 용이하고 1999년 이후 현재까지 22만번의 산철축, 자산홍 등을 약 5만6천제곱미터의 방대한 면적에 식자하여 봄철 핵락객들에게 최고의 기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4월 21일 기준으로 볼 때 약 60-70% 개화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5월 초순까지 화려한 주홍물결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활짝 열린 환상의 철축세계로 함께 빠져보실까요? 1.27% 주홍물결시 1.25% 주홍물결시 2.역수 2.27% 주홍물결시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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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